샤프롬 이건 진품입니다. 가짜는 여기가 노란꽃이 많이 들어있어요. 가짜가 아니라 고급스럽지 않은거에요. 왜? 막 다가가. 진짜 샤프롬 뜯은거에요. 그래서 비싼거에요. 이게 샤프롬 진품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팍팍 끓이면 샤프롬 향이 날아가겠지? 그치? 여기서 팍팍 끓이면 안되고 미지근하게 넣어서 멈춰줘야되요. 그리고 아까 시간이 있었으니 샤프롬을 물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파스타 반죽 도 반죽은 지금 샤프롬도 넣었지만 샤프롬 뿐이 아니라 시금치 또는 비트 다 색깔을 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을 형형색색 진짜 형형색색 만들어 낼 수 있는게 이 도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칼국수가 얼마인지 색깔 다 만들어 낼 수 있잖아. 요즘은 여러분이 알겠습니다. 칼국수도 이쁘게 색깔 엄청 많이 내. 알지? 옛날에 그러면 색이 뭐 중요하냐? 중요하지. 그 색이 다 오장육과 연결이 돼서 건강을 줘야지 요령을